음.. 왓서야 케어 맵이 좀 거제한데 괴로우 진짜 잘 나왔네 커피가 나올 것만 감상해 아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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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악! 운허 좀 빨리 강화해주면 안될까? 직석강화를 해야겠는데 직석강홍이 아니? 하하 호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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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이게 뭐지 아유 어떻게 이렇게 쇠가 그 자체에 잡히냐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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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까? 그래도 휘몰려 서처가 한방에 잡았네. awes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시간의 모래. 필요 없지 않나. 그래도 쟤는 보존이니까. 중소가로님 21개월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 앞에서 만나요. 저기 앞에서 수비 하나 더 줄 수 있겠네. 뭐야. 왜 이렇게 수월해. 왜 이렇게 수월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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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 쓸 수도 있는데. 추월 4장 뽑으니까. 근데 손가락 덜 아픈 거 말고는 장점이 없어. 완절 건강은. 힐골로 지키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려줘. 거짓말을 도와주로. 이서랑.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가. abortion. 손을 가라. 무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장이니까 무에 들어갈 자리는 있긴 있네 상태 이상 두 장하면 열 장이니까 관절 지킴이 필요 없긴 한데 킬 옳지어버려 관절 제외하면 달팽이가 중요하지 달팽이 전에서는 시간에 뭘 했으면 되겠다 어둠이 어둠이 역시 어둠이야 왓츠의 포션을 빼다니 안녕하세요 저지 하나 넣으면 방어도는 모자랄 일 없을텐데 애초에 방어도가 모자랄까 쓰레기 이벤트 광기 넣으면은 교후드로 강화할 수 있는데 이런 이런 장면을 받아들여는 하나 둘 다 지낼 명이임 아 원수 보호 끝 한 대 맞는게 더 안좋아있네요 한 대 맞는게 더 안좋아있네요 안좋아있네요 만쥬 한 대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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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치면 작은 깎아는 도망가면서 죽네 아멘 아멘 주로 개망했네 그래도 이 정도는 개똥겜이니까 그럴 수 있어 아멘 아멘 첫 턴 핸드가 엄청 중요하겠네 핵전 퍼즐링 감사합니다 켈리 덕분이다 스스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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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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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